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에서도 미워야 해. 우리 둘이 뒤에 가자. 뒤에 같이 가. 너무 늦었다.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받치고 있죠? 받치고 있죠? 우리는 하나대로 춰다. 그냥 받치고 계속 있어. 팔 펴. 미워야, 팔 펴. 가자, 가야 돼. 그래도 언니가 옆에서 할 수 있다고. 우리 팔 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막 그냥 언니의 표정을 보니까 저 진짜 미친 듯이 해야겠다. 진짜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겠다. 자, 스탑. 5초 샤워. 팔 풀어. 쉬면 안 돼. 마지막이야. 가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배를 끌었을 때 2차 위기가 한 번 더 왔는데 그때는 처음보다 더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힘은 점점 사라져가는데 한 번 밀 때마다 점점 당겨지는 거리는 더 적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다들 멘탈이 나갈 뻔했는데 어떡해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 밀고만 있자. 네. 팔 뻗어서. 자, 준비. 뒤로 들어가, 뒤로 들어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사고다. 욕을 하고 악을 쓰고 팀을 합쳐서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1cm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한다. 1m, 1m만. 날 수 있어. 1m, 1m, 1m. 하나, 둘. 하나, 둘. 딱当 돼. 다 왔다. 이어 봐, 이어 봐. 안 이어져. 안 이어져, 안 이어져. 파이팅! 열 거만 더 하자! 일어나, 일어나! 열심히 하자! 파이팅!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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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장소실 팀장님이 뒤에서 고함 지르고 응원의 힘을 계속 넣어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밧줄을 당기고 올리는데 진짜 모든 힘 다 썼거든요. 안 이어져! 제발!